둘 셋! 방탄!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! 저희 방탄소년단의 매포터 소울7님 2021 지니 뮤직 어워드 대상인 올해 앨범을 수상했다고 합니다. 네 특히 저희 방탄소년단이 2018년, 2019년에 이어 2020년까지 3년 연속 지니 뮤직 어워드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고 하니 더욱 기쁘지 않을 수가 없죠. 대답합니다.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면 너무 영광이고 방탄소년단과 매포터 소울7을 사랑해주신 것 같아요. 모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네 또 하나 기쁜 소식은 올해 앨범뿐만 아니라 저희가 다이너마이트로 올해 음원 댄스 부문을 수상해 저 반항을 처리했다고 합니다. 네 맵업 더 소울7과 다이너마이트를 들어주시고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. 네 2020년 저희 음악을 많이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코로나19 시기에 저희와 함께 조금이나마 위안과 좋은 에너지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2021년에도 좋은 음악과 멋진 퍼포먼스로 찾아뵐 테니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주세요. 저희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. 둘 셋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